광화문에서 김일성 만세를 부르는 게 표현의 자유라고 발언한 종북주사파 박원순 서울시장이 사회주의자 조급 법무부 장관 후보자 때 응원글을 올렸습니다. 현실을 부정하는 글을 올렸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과 명백한 거짓 등의 표현을 쓰며 조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 제기와 비판을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2011년 시장선거에 나왔을 때 상대방이 온갖 허위 사실을 만들어 공격해왔다며 자신과 조 후보자를 가짜 뉴스 피해자로 묘사했습니다. 박 시장은 조국 장관과 참여연대 등에서 함께 활동한 오랜 친구입니다. 그러나 조국과 가족의 범죄 사실들이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고 있는 마당에 박 시장은 범법자 조국의 거짓을 옹호하는 처신은 자파 세력들의 더러운 민낯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사회활동 동지라는 인연 이외에도 자녀들이 학창시절 교차로 상대방으로부터 특혜를 입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 시장은 2011년 서울시장 출마 때 자녀의 서울대 정과 특혜 의혹을 받았습니다. 딸이 2006년 서울대 미대에서 법대로 정과할 때 서울대 안경환 한인섭 조국 교수의 도움을 받지 않았겠느냐는 내용입니다. 이 일은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의혹 제기 이상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유야모야됐습니다. 그러나 미대에서 법대로 옮기는 경우가 서울대학교 역사상 전혀 없던 일이었으며 당시 서울대 법대 교수 세 사람이 박 시장과 함께 진보작파 진영 중심 인맥이라는 점에서 궁금증을 자아낸 것도 사실입니다. 정과 합격 결정 요소는 학점 50%, 논술 30%, 면접 20%로 구분됩니다. 박 씨는 2002년 서울대 미대에 입학해 2004년 한해를 휴학하고 2005년까지 3학년을 마친 뒤 2006년 정과를 신청했습니다. 당시 박 씨의 학점 평균은 3.68점으로 2006년도 정과 합격자 41명 중 최저학점이었습니다. 3.68은 미대에서도 높은 점수가 아닐텐데 어떻게 미대에서 정과를 허용했는지 많은 의문이 듭니다. 강연수 변호사는 그 당시 10년간 연도별 정과 지원자 현황표와 2006년 지원자 관련 자료를 요청했으나 서울대 교무처장이 별다른 이유 없이 거절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엔 새로운 의혹도 나왔습니다. 조국 본무부 장관 아들이 고교 시절 박 씨장 임기 3년 차인 2013년 서울시 청소년위원으로 선발되었습니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청소년참여위원회 공개 모집에서 1차 소류 모집에서 탈락했지만 불과 10여일 만에 진행된 2차 추가 모집에서 국소수의 인원이 지원한 가운데 합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차 추가 모집은 2013년 3월 25일부터 이틀간 추가 모집이 진행됐습니다. 4명이 응시했고 1명은 자진 불참하면서 3명이 면접을 받는데 조 씨를 포함한 전원이 합격했습니다. 조 씨는 이런 경력을 거쳐 한영외고 졸업 후 2014년 9월부터 미국 조지 워싱턴대에 입학했습니다. 서울시 청소년위원으로 선발되어도 매우 불성실하게 활동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해촉 사유에 해당할 만큼 불성실하게 활동하고도 수료증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일부 언론이 보도하자 서울시는 즉각 반박 자료를 냈습니다. 출석 미달이 해촉 사유인 것은 맞지만 참여 장려 차원이고 조 후보자 아들 말고도 과다 불출석 수료자가 6명 더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청소년위원회에 선발된 조 후보자 아들이 19차례 회의 중 15차례를 불참하고도 성실히 참여한 청소년들과 똑같이 대우받았다는 사실이 예사롭게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세간에선 두 사건을 견주며 두 사람이 상대방 자녀를 위한 특혜를 품앗이 한 게 아닌지 궁금해합니다. 박 시장 시정의 중심에는 언제나 청년이 있습니다. 청년층에 대한 박 시장의 애정은 각별한 수준을 넘어 유난스러울 정도입니다. 현금 복지 논란 속에서도 청년수당 제도를 도입했고 청년들 집 걱정을 덜겠다며 서울 곳곳에 공공임대주택을 짓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글을 올리기 전날에도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서울청년시민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그런 박 시장에게 조국 아들의 특혜와 일방적으로 편드는 모습들은 청년들에게 아픈 상처가 되었습니다. 좌절하고 분노한 청년들의 생각과 감정이 완전히 동떨어진 모습이었기 때문이며 박 시장과 조국 자녀들이 쌍방향 특혜를 받았을지도 모른다는 의혹이 제기되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이번 일로 박 시장의 청년 사랑은 거짓 쇼였다는 것이 확연하게 증명이 되었으며 박 시장에게는 정치권의 자기 사람 범법자 챙기기가 우선이었으며 청년이라는 고원은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굳히기 위한 정치적 도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자파들의 이권 문제에서는 양심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 박 시장의 실체입니다. 박원수 시장의 아들 병력 문제와 딸의 입시 비리 문제가 속히 수면위로 드러나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상입니다.